제주에서의 마지막 집 안녕 8시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일찍 알람 해놨는데 알람과 동시에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항상 일찍 오셔 이사를 갑니다 실감이 안 나네 실감이 안 나 어쩔 수 없이 오늘 모자를 써야 되겠구만요 어제 밤에는 반디파파랑 야식도 먹고 우리 딸 올라오고 있어 우리 딸 옷 입어야 되는데 반디 옷 입어 누구세요? 반디야 봐봐 반디야 안녕 안녕해줘 아 그거 켜는 거야? 빨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너무 분주해야 돼서 정신이 없네 반디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반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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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우리 기자이가 갖고 나는 엄마 달려 어머머머머머머머 얼른 갑시다 나는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현디 너무 고프게 죽겠네 저희가 제주를 떠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졸려요 아무런 그런 게 없나요? 아무런 있어요 너무 졸려요 지금 피곤한 게 먼저지? 네 그럼 좀 있으면 배를 타러 가야 돼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오빠가 먼저 강아지들과 배를 타고 저는 반디랑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짐은 내일 도착 이동아 이동아 조금만 있으면 돼 이동아 탈출 시도? 그 줄을 그렇게 씹어가지고 꺼내서 탈출할 수 있겠어? 유산아 반디야 있을만해 이동아 어디가? 아빠, 할게 아빠, 할게 할게 아, 데리고 아, 데리고 으흠 으흠 그리고 이렇게 한 손을 놓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반디방 그 룸터네요. 나가기 전에 반디방 화장실 그 다음에 계속 올라오면 여기가 일단 그 다음에 여기는 계란다 창고 같은거죠? 짠 여기가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가 제 방이에요. 진짜 옛날 이쯤에서 이쯤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답니다. 하 진짜 이제 제주도 떠나다니 정말 말도 안돼 이제 나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이사 마무리했습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집 안녕 안녕 잠시 안녕 안녕 으허허허 우리같이 너다 너야 우리같이 너가 우리같이 제우려고 일부러 낮잠도 30분밖에 안 재웠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빼쓰지 않아서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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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발도 신어야지. 여기 신발! 여기 신발 신자. 이거 덧고 해봐. 옳지. 잘한다. 이쪽 발도. 이쪽 발도. 자, 저희는 오빠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애견 동반 펜션에서 잠을 자고 이따가 배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한 점심쯤에 이사가 시작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여유롭게 이제 반디를 테리네 집으로 데려 놓으러 가겠습니다. 반디야. 테리. 내기. 내기. 안녕. 내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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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튜버 다 되셨네요. 언니. 여기. 배가 좀 늦게 도착해서 정신 찌면 안 돼. 언니가 부디 안 했었지. 언니 잘 있을 수 있겠니? 나. 언니가 부디 안 해. 내. 바지 안 해. 아니야. 반디야. 엄마 강식 할 거야. 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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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반디 자. 안녕. 뒤에 누구야? 테리야. 테리야. 반디 왔어. 반디 이사 왔어. 맨날 만날 수 있어요. 테리, 이모. 아 귀여운 나야. 건디한테 봐봐. 건디한테 알려줘. 혜리 쭈쭈 주세요. 건디 약간 문화 충격 받은 거 같은데 표정이. 냠냠해. 이거 먹을 거야? 엄마 가면 돼. 이거는 베개예요. 그다음에 반디 애착이불이라서 여기 까실까실한 부분을 이렇게 앉게 해주면 좋아하고요. 기저귀고 이건 어제 입었던 옷이라 그냥 엎두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수건이에요. 언니 혹시나. 우선은 집에 있는데. 낮잠을 한 시에 잔다고? 뭐 한 두 시째? 근데 반디는 좀 이렇게. 나 누워보자. 어떻게 안 하는 거야? 그냥 눕혀서. 딱 해 주면 돼. 대비 잡히고? 응. 응. 잡 주면서? 잘 부탁드려요. 가자 날아보세요. 네. 근데 반디가 한 번도 너네 없이 있었던 적 없지? 이모님 아니고서는. 아니야. 그래? 이모가 잘 달릴 수 있어. 이모는 경력식인걸? 하하하하. 경력식? 경력식. 어. 그럴걸? 내가 안 돼. 어떻게 하고 있었어? 내가 아주 보기 좋네요. 행복하세요. 잡시다. 과연. 야기들 희동아 육지에 돌아온 기분이 어때? 어? 육지에 돌아온 기분이 어때 희동이? 제주를 떠난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울하신가요? 어? 티비 여기도 할꺼야 할꺼? 여기도 해야돼 이제 이사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피곤해 여기다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언제 청소하지? 휴 쩌 사과 옳지 한 번 더하게 호연 handheld 함께하셨습니다 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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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호잇 호잇 으악 그거 왜 들어 이거 이거 반디 갖고 있어 애들아 잠깐 쉴까? 애들아 잠깐 쉴까? 네 계단 조심히 올라가세요 계단 조심히 그거 가요 그거 할거야 옳지 같이 옳지 같이 하세요 옳지 옳지 아이 잘한다 여기 어디야? 테리야 되게 좋다 그치? 테리 여기 어디야? 어떠셨어요 테리아머니 아니 반디면 다섯명도 키우겠어요 아 진짜? 그런 얘기 하지마 오빠도 그렇게 여기 앞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원래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나 잘 듣는데 테리아도 어린이집에서 말 잘 듣잖아 아니야 나 안장만장 아 진짜? 테리아 왜 몸때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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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야 저거 누구야? 누구야? 테리 테리 응? 어? 뭐가 왔어? 자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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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반영 축하합니다 네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생일 선물 드렸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테리아머니 박수 박수 어린이들 네 박수 반디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생일이 생일이야 관심 없어 어 반디야 방해하지마 아 테리 너무 테리 잘 봤어 뭐야 뭐야 귀여워 테리 테리찌띠 테리아 테리아 어떡하지 흰색까랑이 없을 것 같아서 흰색까랑 엄마 감사합니다 기저귀가 방해 이거 저 이거 기저귀가 안 돼 아니 편집이 있어요 아 정말요? 편집 어디 있어요?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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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래? 나 편지에 한 번 보면서 운놀이 살짝 편집이 있어? 이거 언제 썼어? 오늘 거기서 급하게 썼지? 아니야 오늘 아 어떡해 너무 싫어하니 오늘 한 번 썼다 왜 애들은 엄마한테만 더 그렇게 찡찡될까? 그니까 싫어? 왜 왜 싫어? 어때 오늘 언니랑 다른 모습이야? 싫어 싫어 하긴 했어 й 어때 대화가 됐거나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았어? 아 어떡해? 응 악마야? 아빠야 아빠야 그럼 너 안 보이지? 신형껏 애이 애이 반대가 고개 많구나 응 의미 셋이 막 쓰는 것 같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채영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늑대의 뼈를 알고 있었던 빨간 보자 예뻐요 뭐 준비한게 집알맞아 테리가 그래도 딸기 좀 먹는구나 딸기 좋아해 초코맛도 봐라 지금 테리 초코맛 봤어 고마워요 진짜 언니 나 이따 펀지해 울게 울 수 있어? 안 울건데 안녕 안녕 이모 잊었어 그냥 나는 딸기가 먹고싶다 이모 간다 안녕 이모 잊었어 테리 안녕 이모 간대 이모랑 삼촌이랑 테리 간대 엄마 모리다 보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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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랑 삼촌이랑 테리 간대 반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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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요 반디 반디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밤아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방송으로 그거뭐게 엄마한테 그거뭐게 그거뭐게 애가 자는동안 아침에 이렇게 눈이 내렸더라구요 다행이죠 이사가 끝나고 맞아 그거뭐 오세요 이리오세요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지? 저기 아저씨들이 있어? 아저씨들이 있어? 응? 아? 마크?